자신들이 적극 가담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한 일이었다고 지금도 당당하게 헛소리를 하면서도 천하의 저질 중에 저지른 이준석의 당원권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유승민과 하태경과 이준석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은 도대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염치와 부끄러움도 못 갖춘 저런 자들이 다음 총선에서 건배지를 달게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될 것이다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도록 하자 절대로 망각하지 말자 부산 광역시에 계시는 해운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들은 하태경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정말 날뜬는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의 수성구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서울의 강남 상구와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에는 부산 광역시에 가장 부유하고 보수적인 색채의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 해운대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지금도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몇 번 여러분도 하태경 지역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여러분들에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준석의 당원권 징계는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성민, 하태경, 이준석 같은 부류의 인간들에 대해서 권순할 씨가 아주 맹공을 강했죠 많은 보수 유튜브들이 침묵하는 속에서도 권순할 TV가 탄압을 무릅쓰고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거론하는 아주 보기 드문 그런 데고 과거에 편앤마이크의 창업에 굉장히 크게 기여했지만 결국은 선거부정 없다는 정규제 씨하고 안 맞아가지고 결국 나왔던 분이죠 양심의 걸 그렇게 위반하고 아무리 이익이 대단하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하게 되죠 여러분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2022년 또 2월 1일 지방선거까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에 이어가지고 조작하는 일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증가를 시키고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 후보나 자유한국당 후보는 감소시키는 일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는 저와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대표는 계속해서 사전투표 위험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나 사전투표 득표 수에 비례하게 표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참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마치 자리세를 받는 것처럼 조작표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구조로 그동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들을 여러분들 고발을 했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을 당했고 아마 두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2월 28일 날 고발을 당했고 민경욱 의원과 황교안이 3월 1일 날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이죠 사전투표 3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사전투표보다는 당일 투표를 합시다 그렇게 독려한 그 사전투표 위험을 경고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일단 판결이 났네요 지난 3구 대통령 선거 당시 한국식 사전투표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당일 투표를 독려한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원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선을 8일 앞둔 3월 1일 날 고발했다 그러나 이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민경욱의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짓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변호인인 박주연 변호사와 당사자인 민경욱 의원이 밝혔다 경찰이 이번 수사 결론에 대해서 검찰이 특별히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무혐의 종결된다 애당초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무리한 행위였다는 사실도 만천하에 드러나는 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반대미 당일 본투표 참여운동을 벌여온 황교안 대표와 민경욱 의원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했을 때 대다수의 한국 언론은 선관위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마치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 투표를 하자고 독려하는 이들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반면에 황교안 민경욱의 반박 논리는 거의 소개도 하지 않아 특히 문재인 대선 캠퍼 출신 인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관급 상임위원으로 내려꽂은 문정권에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물론이고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전문성과 책임감조차 의심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충실한 스피커 선전 도구 노력을 수행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 언론의 책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더 큰 문제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두드러진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심각한 험결에 대해서 제대로 직시하고 제도와 간행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될 필요성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한국 언론과 정치권의 무책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관리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속출하는데도 현실을 직시하는 문제의식도 제도 개선에 의지도 없는 날은 결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아주 언론인답게 깔끔하게 글을 썼네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민경욱 의원과 한교안 전 총리가 선관위로부터 당한 소위 본투표 당일투표 동리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에게 이런 돈을 투입해가 사전투표 동리에 영상물도 올리고 광고를 하는 마당에 몇몇 사람이 나서서 사전투표가 위험하니까 당일투표를 가능하십시오 선거를 하지 말자는 주장도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뭡니까 문정권 하에서 국민들을 그렇게 억압했던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모든 억압의 이런 뿌리는 바로 선거를 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는 그냥 위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장이 아니고 그냥 현실입니다 이미 일어난 몇 번 일어난 여섯 번 정도 반복적으로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건 가정이나 주장 정도가 아니고 그냥 팩트합니다 사실로 일어난 겁니다 사실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어떻게 대응책을 못 내놓을 겁니다 예를 들면 빳빳한 위조투표지 신권다발 같은 위조투표지들은 본인들은 거짓말로 이렇게 해명하죠 형상보건용지를 쓰기 때문에 구겨지게 늦더라도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되살아난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일장기 당일 투표지도 이상하게 해가 여러분도 거짓말 다 해명합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 같은 중복 투표들은 당연히 뭡니까 사전투표소에서 프린트로 출력되지 않고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해서 투입한 건데 그거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본드가 붙은 투표지는 당연히 사전투표지가 당연히 인쇄소에서 인쇄됐으면 그게 부정투표지죠 위조투표지도 그게 어떻게 정상투표지입니까 그걸 계속 문제가 없으면 6개월 안에 벌써 판결 내리고 4.15 총선 다 끝냈겠죠 그러나 지금 2년 3개월째 뭡니까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천대엽이니 조재현이니 박정환이 대법원 2심에서 왜 본인이 뭡니까 원고적 기각소송을 내리기는 부담이 되고 뭐 이 일이 되고 절이 되면서 뭡니까 2년 지금 3개월을 끌어온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그냥 또라이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면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어요 이 나라의 식자층들이나 지도층들이란 것이 썩어 문드러지도 너무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자기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